역시 나무에서 그네 타기는 정말 정말 재밌어 어?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누구지? 으아! 공룡이다! 공룡! 으하하하하! 저기 맛있는 점심 식사가 매달려 있구만! 이 못된 공룡! 난 점심 식사가 아니라고! 이 바보 공룡아! 으하하! 그럼 내가 널 디저트로 먹어버려야겠구나! 디저트로 한 입에 쏙 삼켜버리기 딱 좋은 녀석이야! 으하하하하! 으응! 안되겠어! 로봇카폴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! 어? 여보세요? 저는 페퍼피그인데요! 지금 공룡들을 피해서 2층 나무집에 대피하고 있어요! 빨리 와서 절 구해주세요! 알겠습니다! 페퍼피그! 지금 바로 로봇카폴리 친구들이 출동해서 구해드리겠습니다! 이 녀석들! 이제 폴리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을 전부 혼내줄 거라고! 폴리든 누구든 전부 디저트로 잡아먹어버릴 거라고! 얼마든지 오라 그래! 으하하하하하하하! 비상! 비상! 공룡들이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한다! 로봇카폴리들은 전부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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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낮잠을 깨우다니! 악당 녀석들! 혼내줘야겠어! 전부 다 모였구나! 그나저나 어디로 출동해야 되는 거지? 전부 2층 나무집 쪽으로 출동해주세요! 거기에 엄청 큰 공룡이 페퍼피그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대요! 엄청 큰 공룡이라고? 오! 그럼 우리도 크게 변신해서 가야겠는걸? 좋아! 그럼 우리도 변신해서 출동하자구! 오케이! 이 공룡 악당들! 기다려라! 이 변신 엘리가 출동하신다! 좋아! 그럼 2층 나무집으로 전부 출동! 로봇카폴리 화이팅! 나쁜 공룡들을 전부 혼내주고 오라고! 니가 말한 폴리인가 뭔가 하는 녀석들은 오지 않는 모양이구나! 이제 나의 디저트가 되어라! 어? 이 소리는 폴리들 사이렌 소리? 만세! 폴리 친구들이 왔어! 왔다구! 바로 저기 있군! 이 나쁜 공룡 녀석!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! 아! 너네는 뭐냐? 옳아! 너희가 바로 그 폴리라는 녀석들이구나! 이 녀석은 나의 정심 디저트이다! 그러니 나의 식사 시간을 방해한다면 좀 배부르겠지만 너희들도 전부 먹어버릴 테다! 글쎄! 전부 먹기는 커녕 쫄쫄 굶을 것 같은데 이 나쁜 공룡 녀석! 페파피그! 이 헨리가 널 구해주러 왔으니까 이제 무서워 말라구! 어서! 내 모자 위에 올라타! 구해주러 와서 고마워요 헨리! 그럼 모자 위에 탈게요! 좋아! 그럼 하늘 위로 날아간다! 잘 있어 공룡들아! 우린 이제 로봇카폴리 본부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지! 아! 약올라! 약올라 죽겠어! 이 녀석들 순순히 도망가지 못한다! 짜잔! 얘들아! 이 헨리님이 페파피그를 무사히 구출해왔다구! 잘했어 헨리야! 그럼 이제 우리 구조본부로 어서 돌아가자! 형님! 저 녀석들 도망가려고 합니다! 어떡하죠? 걱정 마라! 이미 공룡 특공대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말이지! 저 녀석들! 오늘 디저트 세트 메뉴로 와구와구 먹어줄테다! 도착했군 공룡 특공대! 저 녀석들이 도망 못 가게 막아라! 알겠습니다!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이 녀석들은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! 폴리! 공룡 녀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어떡하지? 할 수 없지!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전부 혼내주고 가자구! 어디 한 번 맛 좀 봐라! 까불지 말라구! 으악! 이번엔 내 차례다! 으악! 어떻게 피했지? 앰버 발차기! 으악! 이 녀석 혼내주겠다! 까불지 말라구! 으악! 한 번 더! 으악! 폴리! 조심해! 이번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! 으악! 끈질긴 녀석들! 빨리 본부로 돌아가야 되는데! 정말 거머리 같은 녀석들이야! 으악! 으악! 호! 저기 나의 안락한 둥지가 될 딱 좋은 장소가 보이는군! 이제부터 저긴 나의 집이다! 하하하하! 여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곳이구나! 응? 근데 여기 왜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? 여기는 내 집인데 말이지! 헐! 저 날개 달린 공룡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여긴 로봇카폴리 구조본부라고요! 그리고 거기는 헨리가 사는 집이에요! 어서 나가세요! 어? 또 누가 말썽을 피는 모양이군! 가봐야겠어! 이봐! 공룡 친구! 거긴 너의 집이 아니라고! 거기는 헨리가 사는 곳이야! 으악! 뭐야! 성가신 녀석들이군! 저 녀석들부터 해치워버려야겠어! 감히 날 방해하려 들다니! 너희들 전부 나의 이 똥꼬미사일로 날려버려주겠다! 하하! 받아라! 똥꼬미사일! 오! 꼬마폴리! 괜찮아? 아! 대장폴리가 있었으면 전부 다 물리쳐줬을 텐데 말이지! 으! 근데 저길 봐! 공룡 한 마리가 또 오고 있어! 내 이름은 티라노! 오늘부터 여기는 나의 땅이다! 하하하하하! 티라노까지 왔으니 여긴 이제 완전히 공룡 소굴이 되었군! 그렇지! 여긴 바로 공룡 소굴이지! 그리고 난! 공룡 소굴의 총대장! 티라노님이 그거 말이지! 웃기지 마라! 이 공룡들아! 여긴 로봇카폴리 구조본부라고! 너희들 같은 불량 공룡들이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지! 이 녀석 겁도 없이 티라노님한테 맞서려고 하다니! 널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! 아! 그나저나 저 녀석 덩치가 너무 큰데? 으하하하하! 이 녀석!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구! 이제 널 잡아먹어주겠다! 한 입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구만! 으아! 살려줘! 누가 좀 도와줘! 저러다 폴리가 잡아먹히겠어! 으! 이 녀석! 이거 놔! 이거 놓으라고! 으! 내 이름은 마크! 우린 폴리의 친구들이지! 폴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은?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! 으하하하하! 이 티라노님의 집에 제발로 오다니! 이 녀석을 잡아먹은 후에 너희들도 잡아먹어주겠다! 버키! 저 녀석 덩치가 엄청 커서 우리도 변신을 해야겠어! 좋아! 그럼 우리도 로봇모드로 변신하자구! 버키! 마크! 변신! 버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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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! 완료! 먼저 공룡한테 잡혀있는 폴리를 내 구출용 갈코리로 구해내야겠어! 하하하! 하하하! 이제 이 녀석을 삼켜버리겠다! 기다려! 정의의 갈코리를 받아라! 좋았어! 성공이야! 하하하! 이 녀석! 감히 나의 식사를 방해하다니! 가만두지 않겠다! 하하하! 폴리! 빨리 도망가자! 저 녀석들! 나의 똥꼬 미사일로 다시 쓰러트려야겠군! 받아라! 똥꼬 미사일이다! 얘들아! 내 뒤에 숨어있어! 내가 다 막아줄게! 나와라! 경찰 방패! 좋았어! 그럼 이번엔 내가 저 녀석에게 정의의 발차기를 선물해줘야겠군! 어떠냐? 이 버키의 발차기 솜씨가! 이 노란색 녀석! 너부터 먹어 치워줘야겠군! 이봐! 이상대는 여기 있다고! 받아라! 마크의 앞차기를! 흥! 한 방도 안 되는 녀석이었군! 으으으으음... 잠깐, 저 녀석들은 또 뭐야? 어? 페파피그를 구출하러 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우와, 버키하고 마크가 놀러왔네? 근데 저기 쓰러져 있는 공룡들은 여기 왜 있는 거지? 구조본부에 쳐들어온 저 공룡들을 버키하고 마크가 물리쳐준 거라고! 버키, 마크, 정말 고마워!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구조본부가 엉망이 될 뻔했어! 헤헤, 별 말씀을! 다음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르라고! 그럼, 우린 또 다른 임무가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! 다음에 또 만나자고! 잘 가, 친구들! 다음에 놀러오면 내가 공룡고기를 꼭 대접할게! 히히, 공룡고기 정말 맛있겠는걸? 그럼 진짜 간다! 안녕! 다음 pergunt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